저는 땅의 세상에서 최영이랍니다. 감이 와서는 안 될 곳에 왔다는 거 압니다만, 좀 도와주십시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신의를 찾고 있습니다. 몰라, 완전 재미없어. 무슨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발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깽판을 치질었나.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? 살릴 수 있겠습니까? 자수예요! 왕비 마마께서는 아직 괜찮으십니까? 살려주세요. 아직 깨어나질 못하시지 않습니까? 기다려 봐야죠. 그러니까, 기다리셔야죠. 어딜 가요? 나보고 어쩌다구요? 보호자분 되세요? 지금 제일 급한 게 수분 보충이거든요. 환자 의식이 돌아오면 우선 물부터 먹이세요. 의식이 돌아오겠습니까? 그거야, 제가 대답해드릴 수가 없죠. 하늘에서 그대를 내려주신 것을 보니, 하늘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. 뭐 이 일이 여겨도 되겠습니까? 저 사람 더 이상해. 하, 깨자. 하, 구미가 제발 깨어라줘. 내 이름은 알아요? 은수예요. 유은수. 임자를 돌려 보내주겠다는 약속, 그거 지키려면 일단 임자가 살아있어야 되잖아. 그때까진 내가 지켜준다고. 그냥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라고. 아까 원나라라고 했어요? 중국의 원나라? 내가 이과라서 사회계열이 좀 약해서요. 아, 연수사님 뭐! 사이코 됐어요! 사이코! 나, 나 지금 달려요! 내가 좀 뿜수라서. 미안해요. 그렇게 말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... 알았다니까요.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줄게요. 근데 이미 들은 걸 어떡해? 나라를 위해 무사인 저는 사람을 뵙니다. 왕이시라면, 적어도 그런 우려하는 총 받으셔야 되지 않나? 그리 생각됩니다, 왕. 미안하니까! 제발 치료 좀 받으라고! 내 이름을 무시하는 자! 누구야? 막아봐. 같이 가면 안 돼요? 거기선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돼. 그니까 같이 가요. 하늘 세상으로. 에스퍼를 죽이는 걸이IND수. 오.. 만나. 핫. electrical. forsorton히 cache 그거리 Does Do To The To- 같아서ส인rose Executive Service.